안녕하세요. 테크비트의 망상케이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제품은 갤럭시 A8 2016 에디션입니다. 갤럭시 A8 2016 에디션은 SKT 전용폰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는 5.7인치 FHD 이예고요. 메모리는 3GB 램 그리고 내부 저정 공간이 32GB입니다. 배터리는 3,300mm, 카메라는 전면 800만, 후면 1,6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네,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블루 컬러는 파스텔톤의 블루 컬러고요. 이렇게 후면과 이렇게 측면이 풀메탈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지문인식이 가능한 홈 버튼이 있고요. 눌리는 느낌을 이뤘습니다. 측면을 보면 스피커가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원 버튼이고요. 반대쪽 측면을 볼까요? 왼쪽 측면에는 볼륨 버튼과 유심 슬롯이 있습니다.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유심과 SD 메모리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트레이가 들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마이크만 있고요. 상단에는 이어폰 그리고 USB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면은 이렇게 카메라 그리고 플래시가 있고요. 로고는 이 통사 로고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삼성 로고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연띠라고 하죠? 이렇게 메탈 재질을 폰해서 안테나 수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넣는 부분인데요. 카메라로부터 쭉 이어져서 측면 하단까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특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꺼진 화면에서도 시간과 날짜 이런 표시가 되는 AOD, Always on Display의 기능이 탑재되었고요. 들어가면 일단 아까 앞에 디자인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홈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페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문인식이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UX 역시 최신 버전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퀵패널을 내려보면 최신 버전인 그레이스 UX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이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사이드 스피커가 있는 것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이렇게 바닥에 놨을 때 막히지 않으니까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첫인상은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이 좀 단단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 중에서 하이엔드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에서 지원하는 몇 가지 기능 지문인식이라든지 AOD 그리고 삼생팩 이런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플래그십에 고사양이 필요치 않은 분들에게는 사용하기에 적당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묻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의 깔끔한 후면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테크비트의 망상케이였습니다.